지난 11월 17일 수능을 마친 고3 학생들이 한자리에 모였다. 학생들의 분노는 어디에서 시작된 것일까. 대학교와 같은 절차를 받지도 않고, 그런 절대 옳지 못한 것을 통해 대학교에 입학했다는 것이 가장 분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것은 몰라도 정유라로 인해서 피해받는 학생들이 너무 불쌍하고, 자기가 돈, 돈도 실력이라고 했잖아요. 그건 자기 실력이 아니죠. 돈의 실력이라고 생각을 하죠. 최순실 씨의 딸 정유라 씨가. 중고등학교 시절 특혜를 받았다는 의혹이 일었고. 앞서 교육부는 이와 여대에 대한 특별감사에서 금메달을 들고 온 학생을 뽑으라고 지시하고, 정유라 씨 역시 규정을 위반해. 인간인 최순실 씨가 사적 이익을 취하도록 한 것이. 대통령도 범죄 혐의가 있다는 점으로. 이제 막 사회에 첫 발을 내딛은 이들이 한뜻으로 촉구를 밝힌 이유. 바로 권력의 힘을 믿고 세상을 비웃은 정유라. 그것이 시작이었다. 오늘 박근혜 대통령이 3차 대국민 담화문을 발표했습니다. 임기 단축을 포함 대통령직에서 물러날 것을 표명했는데요. 절차와 시기는 명확히 밝히지 않고 모든 것을 국회에 맡기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오늘 담화에서도 대통령에게 제기된 모든 혐의를 인정하지 않았고, 그동안 제기된 의혹에 대한 어떤 해명도 없었습니다. 오늘 대통령의 담화 이후 정치권과 국회는 대응 방안을 결정하게 될 텐데요. 촛불을 든 민심을 헤아려 현명한 판단을 해야 할 것입니다. 박근혜 최순실 가이트 초기, 돈도 실력이다. 내 부모를 원망하라는 최순실 씨 딸 정유라에 이 글이 알려지면서 10대, 20대 젊은 청춘들에게 박탈감과 함께 분노를 불러일으켰습니다. 게다가 대한민국의 국정을 농락한 최순실은 그 힘을 자신의 딸 정유라의 미래를 위해 사용했다는 의혹이 짓습니다. 어쩌면 박근혜 최순실 게이트를 열었던 첫 번째 열쇠일지도 모를 정유라의 입시 비리가 과연 언제부터 그리고 누구의 비호를 받았는지 살펴보고자 합니다. 지난 11월 16일, 서울시 교육청은 청담고 특별감사 중간 보고를 발표했다. 정유라에 대한 특혜 의혹은 대부분 사실로 밝혀졌다. 우선 정 씨 출신 학교들에서는 모든 학생에게 공평, 무사하게 적용돼야 될 학사 관리와 출결 관리가 유독 이 학생 앞에서 허무하게 무너졌습니다. 2016년, 대한민국을 혼돈에 빠뜨린 최순실의 딸 정유라. 중학교 때부터 승마 선수로 활동한 정 씨는 이번 게이트의 첫 번째 키였다. 경 씨의 청담고 동창생은 정작 그녀를 학교에서 본 기억이 많지 않다고 했다. 대회 출전 등의 이유로 결석할 경우 이를 출석으로 인정하는 일명 공결 처리를 한다. 정유라는 고3 시절 공결 날짜가 141일에 이르렀고 덕분에 출석 점수는 1등급이었다. 체육 특기생들도 141일의 공결은 상식적이지 않다고 했다. 테니스협회에서는 전국 대회를 1년에 3회 이상 출연할 수 없게 됐거든요. 그래서 방학 때 시합을 대부분 몰아서 나가요. 그래서 줄이면 30일까지 줄일 수 있을 것 같은데 자기 충분히 조절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렇게까지 한 건 어차피 나는 안 걸릴 거야 하는 생각을 가지고 한 것 같아요. 국가대표로 뛴 또 다른 고등학생 승마 선수와 비교해봐도 정유라의 특별 대우는 의심의 여지가 없다. 서울시 의회는 정유라의 출결에 대해 청담고의 특혜가 의도적이었는지 아닌지는 집중 추궁했다. 서울시 교육연구정보원 연장 이민철입니다. 학교장이 왜 비상식적일 정도로 긴 기간을 공결로 인정해 준 것일까. 그 외에 어떤 잘못된 증언이나 위생은 없었다는 말씀이신가요? 결석할 경우 대신해야 하는 보충수업 역시 문제였다. 정유라의 보충학습계획서는 매번 같은 내용으로 발급됐고 결과물마저 찾을 수 없었다. 공결 처리 과정에서 저희 매뉴얼에 따르면 당연히 보충수업 실시 결과를 증빙서까지 첨부해서 받아놓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보충수업 실시 계획이 똑같은 현장을 가지고 1년 내내 사용을 했습니다. 내용은 중간고사 및 기말고사 준비 이런 식의 내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보충수업이 이루어지지 않았음을 알 수 있고. 학교 측은 승마협회 측의 공문을 받으면 정유라가 모든 대회에 참가할 수 있도록 배려했고 공결 처리도 해줬다. 학생의 학습권을 위해 전국 대회 참가를 4회로 제안한 교육부 규정 역시 어긴 셈이다. 각종 대회에 참가한 덕분에 정유라의 경기 실적과 성적은 높아졌다. 이렇게 거둔 성적은 국가대표가 되는 디딤돌이 됐고 대학 입학까지 손쉽게 들어갈 수 있는 밑받침이 된 것이다. 허술한 출결 관리가 특혜라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었다. 정유라의 학교 성적 역시 마찬가지였다. 고등학교 2학년 당시 수업에 빠지기 일수였던 정유라. 그런데 국어 수행평가 가운데 태도 점수에서 만점을 받은 것이다. 이 때문에 학생들 사이에서는 말들이 많았다고 했다. 수업시간에 못 봐서 걔를 판단할 방법이 없었다고 그런 식으로 말씀하셨던 것 같아요. 하지만 해당 과목 선생님이 밝힌 이유는 조금 달랐다. 첫 번째 이유가 유연인은 제 앞에서 항상 공손하고 예의바르게 행동했습니다. 둘째는 그 즈음에 과제 수행물이 있었어요. 자작시 쓰기 수행물이었는데 아이가 시를 아주 잘 썼어요. 세 번째는 그 아이가 학교 밖에 나가서 훈련을 하는 것이 학교 안에서 공부하는 것과 같은 가치를 가진다고 판단했습니다. 시종일관 학교 측은 특혜는 아니라고 주장했다. 출결 처리를 안 이야기한 게 아니고요. 출결 처리를 안 이야기함으로써 특혜를 준 겁니다. 이런 걸 특혜라고 하는 거예요. 특혜는 아닙니다. 단순 행정착오라고 생각합니다. 특혜라고는 인정합니다. 그게 인정하죠. 그건 뭐라고 생각합니다. 선생님들의 행정실수 착오. 그것이 행정실수입니까, 그래요? 학교장하고서의 관리 수업을 인정합니다. 원칙을 벗어난 이유는 그저 관행이었을 뿐이라는 답변이었다. 관행정인 게 좀 크고 싶어요. 출결 처리에 대한 관행이 원칙을 얻은 맛이라고 하면 제가 어떤 말을 선택하고 해야 될지 저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혼란스러워요. 정말 이분들이 단순 실수인지 아니면 구체적으로 로비나 외압을 받아 산 것인지를 밝혀야 징계 수위도 결정되고 하기 때문에 저희로서는 징계 처분을 급하게 하기보다는 검찰 수사를 의뢰해서 그 결과를 기다려보고 저희는 뭐 시기적으로만 좀 남아있을 뿐 졸업 취소는 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있는데 아직 그건 이제 구체적으로 뭐 명확하게 제가 공식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좀 어려운 상태고요. 고3 시절 단 17일 만을 출석하고도 졸업장을 받은 정유라. 체육특기생으로 들어간 이화여대는 입시에서부터 원칙에 어긋났다. 면접을 함께 봤던 학생은 정유라를 기억하고 있었다. 일단 18명이 모여 있었어요. 근데 한 명씩 들어가서 본 걸로 기억해요. 이 학교에 들어가서 무얼 할 거냐 뭐 이런 거 물어보고 그랬던 것 같아요. 교육부의 감사 결과 정유라는 면접 당시 지참할 수 없는 소지품을 가져갔다. 아시안게임 당시 받은 금메달이었다. 면접관들에게 금메달을 보여줘도 되느냐고 물었고 면접관들의 허락 하에 직접 꺼내 보여준 것으로 드러났다. 면접에 참여했던 한 교수는 면접 전 입학처장이 금메달을 가져온 학생을 뽑으라는 말을 했고 그 발언에 영향을 받았음을 고백했다. 학교 측 핵심 인물과 정유라가 입시 부정을 저질렀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대 측은 사실과 다르다고 주장했다. 면접위원들이 알아서 반영할 수 있다. 이런 취지로 얘기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6명을 뽑는 체육특기생의 1차 서류평가에서 합격권 밖에 있었던 정유라. 하지만 면접에서 최고 점수를 받아 이대에 입학할 수 있었다. 정유라에게 부당하게 주어진 입학 특혜로 정당하게 이화여대를 지원했던 다른 특혜생들이 피해를 당한 것이다. 만약에 걔가 없었다면 제가 들어가는 건 맞는데 저는 걔가 저보다 메달도 많고 그래서 들어갔다고 생각했거든요. 비리인지는 생각도 안 했어요. 뭐 당연히 안 좋긴 한데 그래도 뭐 빼기는 아이니까 들어갔겠지 했죠. 피해자이긴 하죠. 근데 뭐 돌이킬 수도 없는데 뭐. 이대 최경희 총장은 사임하는 순간까지 입시 비리는 없다고 주장했다. 한 가지 말씀드릴 것은 전혀 특혜라는 것은 없습니다. 그 줄만 확실하게 밝히겠습니다. 면접 점수에 반영된 것으로 알려진 아시안게임 금메달은 원서 마감일 이후에 받은 것이다. 이대와 비슷한 전형의 다른 대학은 그 이후로 정유라를 불합격 처리했다. 서류 평가를 해서 면접으로 넘어갔고 면접을 했는데 그때 당시에 개인 종목으로 지원했던 전체가 다 탈락했으니까 다 떨어졌으니까 서류 제출 기간 이후의 것들은 전혀 고려 대상이 아니니까 그건 이제 당연한 건데 입시 규정에 통과돼서 합격할 이유가 있으면 합격하는 거고 그렇지 뭐 권력의 실세나 비선이 개입해서 대학 입학을 합격하고 불합격에 이렇게 영향을 미치는 것은 옳지 않죠. 게다가 입학처장은 면접 전 이미 정유라가 지원했다는 정보를 알고 있었고 특히 총장에게 정유라에 대해 직접 보고를 한 사실도 드러났다. 어떤 의견이시고요? 지원자 명단을 보고 제가 확인해보니까 진짜 지원이 됐더라고요. 그 정량이. 그래서 앞으로 보니까 이게 꽤 유력 인사하고 해서 조금 여러 가지 논란이 되거나 이슈가 될 것 같아서 제가 총장님한테 보고로 들어가십니다. 부두보고로 들어가서 제가 전국에 맞힌 때가 정치학이에요. 그래서 목표를 그려드렸습니다. 박정희 대통령에서부터 최태민 국사하고 이렇게 그려드리고 그래서 총장님이 아시게 된 입학처장에 보고를 받건 보고를 받아서 알고 있건 자기가 시켰건 간에 그건 어떻든 간에 그거는 학교 사회에서 있을 수 없는 범죄 행위잖아요. 입시 부정이죠. 어떻게든 입시 부정이지 뭐. 부정 입학에 관여한 것으로 알려진 입학처장에게 그의 입장을 물었다. 안녕하세요. 지금 드릴 수 있는 말씀은 일단 제 손을 떠난 것 같고 그다음에 검찰에서 수사를 할 거 아니에요. 거기 가서 다 말씀드릴게요. 저는 입학처장의 역할만 하고 있거든요. 그걸 안 믿어주시니까. 정유라의 면접에 직접 참여했고 높은 점수를 준 것으로 알려진 교수진. 그들을 만나기 위해 여러 차례 학교를 방문했지만 해당 교수들은 모두 언론과의 접촉을 피했다. 교수님 좀 뵙고 싶어서 왔는데 지금 불가하시군요. 방해 중이세요? 다른 명이세요. 아니면 저희가 찾아볼 수는 없을까요? 지금 불가합니다. 사실은 면접은 이 선도의 결정적인 문제가 없느냐 패스하느냐 떨어뜨리느냐 이것만 결정하는 건데 이대 같은 경우 면접비에서 무지하게 높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은 실기 점수나 이런 게 부족해도 서류 전형이 부족해도 면접점도 해서 최고점을 넣어주면 원하는 선수는 얼마든지 뽑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 편법이 이번에 동원된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도를 넘는 입시 비리에 체육특기자들 역시 분노했다. 걔가 그렇게 들어간 것도 어떻게 보면 돈이 많은 거니까 정말 돈 많으면 장땡이 맞는 것 같아서 이거는 아무리 미디어에 나가도 이런 사례는 우리가 모르게 있을 것 같아요. 솔직히 부모님이 뒷바라지 해주는데 대학이라도 좋은 데 가야 하니까 참으면서 하고 있는데 화나죠. 자기는 얼마나 편하게 갔을 거예요. 자기가 만든 게 아니고 부모가 만들어준 거잖아요. 최순실이 만들어준 거니까. 그런데 2013년부터 이대 측이 정유라 입학 준비를 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그래서 갑자기 2013년 5월 달에 제도가 바뀝니다. 11정도, 23정도. 15년도 입시면 12년도에 완성했고 그런데 13년도에 갑자기 제도가 바뀝니다. 시기적으로도 박근혜 대통령이 취행하고 바로 한 두세 달 유지한 거에요. 그 전에는 그런 얘기가 없었어요. 정유라가 입학하는 2015년에 맞춰 2013년 5월 입시의 요강을 미리 바꿨다는 것이다. 체육특기생 종목을 추가한 것이다. 당시 새로 추가된 16개 종목 가운데 합격자는 승마의 정유라가 유일했다. 청담구 동창생의 증언에 따르면 정유라가 고등학교 재학 시절 자신이 갈 대학이 정해져 있다는 말을 했다는 시기도 2013년 이대가 입시 요강을 바꾼 시기와 일치한다. 비슷한 증언을 드는 것은 정유라와 함께 승마 훈련을 받았다는 선수 역시 마찬가지였다. 이대 같은 경우에는 이대라고 찍어서 얘기는 안 했어도 스카이 대학 아니면 이와야 돼. 이런 식으로 가고 싶다. 간다. 이런 식으로 했는데 그 신도 생각보다 더 대단했던 신도였다. 일반인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겠죠. 이대는 갈 수 있다는 사실 심리적. 정유라와 이대 측 사이에 철저한 준비와 사전 계획이 있었다는 주장이다. 이게 우연의 일제가 아니다. 이렇게 보는 거고요. 그것이 결국에는 최준실이랑 이와야 돼가 사전에 작업이 있을 거다. 이렇게 보이는 거고 결국 이대의 모집 요강이 결국에는 정유라를 위한 맞춤형으로 개정된 거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죠. 정유라의 대학 입학과 더불어 성적 특혜까지 주었다고 알려진 학과장. 그 대가로 정부 지원 사업을 얻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오랜 기다림 끝에 그를 만날 수 있었다. 지금 검찰 조사도 하고 그러니까 거기서부터 뭐가 나오지 않겠어요. 스스로 판단하신 거예요? 교수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교수님께서 직접 그렇게 지시하는 거세요? 아니면 스스로 판단하신 거예요? 그는 답변을 거부한 채 자리를 떠났다. 현재 이대 관계자 28명의 검찰 조사를 받거나 교육부로부터 징계 절차를 받고 있다. 전반적으로 학교 특기자에 대한 관리 시스템을 어떻게 좀 더 효율적으로 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할 건가 다시 한번 고민해야 된다. 그런데 지금 현재도 특기생을 받고 특기학교를 지정을 하고 승인해주고 이 과정의 시스템은 있지만 그 시스템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사람 한 사람이 아니면 책임자가 잘못된 생각을 하고 압력을 받았을 때 그것을 개선할 수 있는 시스템은 없었다고 보이지는 거죠. 체육특기자 전형에서 당락을 결정하는 것은 대후의 입상 경력. 인천아시안게임 마장마술 단체전 금메달은 입학에 결정적인 도움을 주었다. 모래 위에 피겨스케이트라고 불린다는 마장마술은 특히 말에 따라 승마 실력이 좌우되기도 한다. 7억 원에서 10억 원을 호가하는 말들을 소유한 것으로 알려진 정유라는 이미 좋은 조건을 갖고 있는 셈. 하지만 정작 그녀의 승마 실력에 대해 의견은 분분했다. 걸음을 쟁걸음으로 빨리빨리 움직였기 때문에 그렇게 높은 점수를 받지는 못할 것 같습니다.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한데 여기서 뒷다리에 진입이 한 번 늦었습니다. 점수를 잃게 되겠군요. 그냥 눈에 띄게 잘 타고 그러지는 않았어요, 볼 때. 그런데 승마는 특히 말이 좋으면 말이 많이 커버를 해줘요. 말이 워낙 좋은 말을 같으면 해주기 때문에. 어릴 때는 가르쳐도 봤죠. 어릴 때는 가르쳐도 보고 했지만 그게 못하지는 않아요. 그런데 이제 뭐 그 IMC리나 1등했던 애들보다는 물론 못하지만. 그런데 지난 2013년 상주에서 열린 전국 승마 대회에서 전대미문의 사건이 터졌다. 당시 다크호스로 떠오른 한 신예 선수가 정유라를 제치고 대회 3관왕을 차지했다. 정유라는 경기 내내 2, 3위에 머물렀다. 그러자 경기가 채 다 끝나기도 전에 해당 경기의 심판들이 상주 경찰서에 불려가게 된 것이다. 승마협회 내에서 시시비비를 가리지 않고 경찰 조사를 받은 것은 이례적인 일이었다. 당시 조사를 받은 심판들은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났다며 분통을 터뜨렸다. 시작 전에 상상제는 모르지요. 무슨 시합을 하다가 판정에 불만이 있으면 당연히 협회나 체육회나 또 상서위원회라는 게 다 있고 누구나 아는 사실인데 그건 무슨 경찰서에서 이런 걸 담당 수사관조차도 그 양반도 말 옆에서 자기도 본인도 구경도 못한 분이에요. 그래서 남의 이런 지침서 같은 게 있더라고요. 뭐에 대해서 조사를 하고 뭐 이렇게 있을 거니까 있길래 그러면서 자기네들이 이거 왜 해야 되지? 뭐 이제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그냥 최태민 씨 딸이래더라 그 엄마가 그 정도로만 알고 있었지 관심이 없는 사람들은 얼마나 그런 정도인지는 몰랐죠. 왜 누가 진실한다는 감시를 하면서 자기도 죽겠다는 거예요. 그런 파다하게 소문도 났고 알고 있었습니다. 상주 대회 사건의 배후에는 바로 최순실이 있었다고 승마 관계자들은 주장했다. 대학교 가는 성적에 결정적인 많은 작용을 하겠죠. 전국 대회에서 1등였네 1등였네 하면 예를 들어서 그동안에 승마 선수를 받아주는 대학교에서는 선수들 온 중에 제일 먼저 성적을 좋은 성적을 많이 낸 사람을 먼저 봤지. 무혐의로 결론은 났지만 심판들은 이후 심판 배정을 받는 데 어려움을 겪었다고 했다. 정유라에게 낮은 점수를 주었다가 낭패를 본 심판도 있었다. 당시 박근혜 대통령은 문체부의 스포츠 개혁을 지시하면서 승마협회를 우선 감사할 것을 주문했다. 대통령이 나서서 정유라 측에 힘을 실어줬다는 정황이 의심되고 있다. 그런데 우연히 협회 사무실에서 수상한 명단이 발견됐다. 상주 대회 이후 협회에서 배제되고 있는 인물들이었다. 일명 승마협회 살생부였다. 이 온부는 어디서 쓰레기통에다가 꾸적꾸적 넣는 놈을 찾아내서 발견해서 입수를 했습니다. 박근혜에 의해서 정유라 선수 하나에서 모든 걸 해내가던 걸 선수들은 그때부터 다 알고 있었습니다. 승마계 살생부를 작성한 것으로 밝혀진 박씨. 그는 과거 승마협회 공금을 횡령한 전력으로 협회에서 퇴출됐던 인물이었다. 또한 최근 한화와 삼성을 움직여 정유라를 지원하도록 만든 숨은 조력자로 밝혀지기도 했다. 그는 자신의 뜻에 반하는 승마 관계자들을 정리하고 대한승마협회를 장악한 다음 줄곧 정유라 측을 적극 비호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선수가 끝나면 심사지를 다 걷어가지고 세 사람이면 세 사람 걸 다 걷어서 심판실에 들어오면 이제 계산요원들이 계산을 다하고 합산을 하고 평균을 내는데 그때 이제 아마 박원호가 들어와서 이렇게 보다가 자기 관심 선수가 정유현이니까 그렇게 보더니 점수가 조금 봐서 그러면 야 이거 전화 오겠는데 전화가 오는 건 제가 한 번 봤어요. 요년만에 전화가? 요년만에. 즉각 전화가 오죠. 왜 그러느냐. 심판을 보면서 조금 아마 조심을 했을 때. 심판을 한다고 그럴까? 야 그 정유현이 괜히 또 야 기왕이면 1점이라도 좀 더 줘야 되겠다라든지. 못 했을 때 확 감정을 해야 되는데. 무슨 말씀이신지 아시죠? 그런 좀 시키지 않아도 조심스러운. 그러니까 경찰서 일이 있고 나서부터는 심판들이 유현이에 대해서 자기 소식과 접수를 못 준 거라고 생각을 해. 지난 2014년 4월 8일 국회 대정부 질의 도중 안민석 의원이 뜻밖의 발언을 했다. 승마계에서는 이 일에 대해서 특정 선수를 비호하고 특정 선수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특혜를 주고 국가대표를 만들기 위해서 보이지 않는 금은손이 개입한 것이라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는데 이 보이지 않는 금은손이 누군지 짐작하십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알고 있지 못합니다. 이 정암욱의 선수는 대통령의 최측근이라고 불리는 정윤혜 씨의 딸입니다. 어머니는 최태민 목사의 다섯째 딸 최순실 씨입니다. 이것은 저는 그렇게 봤거든요. 최순실 딸의 대학 보내는 프로젝트다. 국가대표를 일단 만든다. 그러기 위해서는 심판들을 딱 구무에 맞는 사람들로 또 판정 내릴 때마다 심판들이 알아서 점수를 줄 수 있는 그런 승마협회를 딱 줄을 세워놔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국가대표를 만들고 그리고 아시안게임에서 메달을 따고 그걸로 대학을 보내는 정유라의 대학 보내는 프로젝트라고 저는 그때 봤던 거죠. 정유라의 공주 승마 의혹은 곧 거센 저항에 부딪혔다. 상당히 어린 시절부터 유망하고 전적이 뛰어납니다. 경기적을 보면은 도구나 고등학교 올라와서 실업팀이나 대학생들하고 해서 이 선수가 성적을 냈다는 것은 저는 뭐 인정해줘야 마땅하다. 이렇게 총망되는 국가의 1등급 승마 선수가 어린 선수가 이런 악성 루머 때문에 장래가 총망되는 이런 사람이 귀가 꺾이고 인격 모독이 되고 단순하게 이 선수의 부모님이 누구고 위대 어른이 누구라는 이유로 이렇게 훌륭한 선수에 대해서 음해를 하는 거 이 문체부가 두고 보고 있으면 될 일입니까? 아닙니까? 안 되겠습니다. 당시 체육계의 대통령으로 군림했던 김종 차관은 적극적으로 정유라를 비호하고 나섰다. 국정농단 사태가 벌어지기 2년이나 앞서 지적했지만 의혹은 수면 아래로 다시 가라앉고 말았다. 이후 최순실에 의해 국정이 좌지우지 되는 사이 정유라 역시 거칠 것이 없었다. 문체부와 청와대에 지원하래 각종 대회에서 우승을 독차지했고 그 결과 국가대표 자격까지 거머쥔 것이다. 그리고 정유라는 인천아시안게임 국가대표 단체전 선발전에 출전했다. 1, 2, 3라운드 경기에 점수를 합산한 결과 정유라는 4등으로 통과했다. 그런데 특히 의혹을 사고 있는 것은 마지막 3라운드 경기. 국내 마장마술 심판에게 해당 경기에 대한 견해를 물었다. 국가대표 마장마술 기술 가운데 하나인 피루에 말의 앞다리로만 원을 그리듯이 도는 동작인데 뒷다리도 앞다리가 움직일 때 똑같이 제자리 걸음을 하면서 움직여야 한다. 하지만 정유라는 피루의 도중 갑자기 걷는 등 실수가 이어졌다. 지금도 말이 뒷걸음을 치는 과목인데 고개를 들었잖아요. 그건 말이 싫어하는 거예요. 그런 건 하면 안 되는 거죠. 아, 그러면 강점 노인입니까? 그렇죠. 좋은 점수는 안 됐죠. 5점, 4점 그 정도 달아요. 최근 안민석 의원 역시 국가대표 선발전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며 마장마술 국제심판을 만나기도 했다. 그는 그 당시 심판 가운데 한 명이기도 했다. 학생들의 요 supreme rooted 알고 있습니다. 이 요 começa ketusal 국는. 그리고 그 전액 бан한 물 Incorporated 권고에서 해서 tun instability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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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대표 선발전 당시 외국 심판들의 신원은 철저히 비밀에 붙였었다 그때 심판이 이제 스페인 심판 프랑스 심판 오크라이나 심판 3명을 초청했어요 이제 심판의 노출되면은 이제 노비를 할 수 있거든요 아 노비를 하면은 그건 이제 심판을 다 그렇게 삶이니까 그건 이제 그것 때문에 비밀리한 거죠 그래서 그런데 대한승마협회 쪽에서 지속적으로 심판의 정보를 달라고 요구했다는 것이다 바로 최순실의 측근이자 당시 협회 실세였던 박 씨 쪽 사람이라는 것이다 3분당이 사왔다 보니까 내가 안켜주라고 했고 그 국적을 그러면 누구한테 알려줬다는 겁니까 그 거기 사무차장이죠 당시에 사무차장이 누구였나요 지금도 사무차장이죠 1차전이 끝나고 뭐 그때 당시 그 후행에 들린 얘기였는데 아마 어떻게 해서든지 접촉을 한 것 같아요. 유원인의 쪽에서. 그래서 아마 그렇게 얘기를 들어서 2차 전부터 등수가 확 올라간 걸로 제가 그때 얘기 들었거든. 현재 대한승마협회는 정유라에 대한 불법 지원 등 특혜 의혹을 받고 있다. 검찰의 압수수색과 더불어 문체부 내부 감사도 시작됐다. 네 시작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MBC에서 왔는데요. 대한승마협회에서 정유라 씨 특혜 의혹에 대해서. 저는 저희가 지금 답변 드릴만한 상황은 없는 것 같아요. 혹시 자리에 상호차장님이나 전문의장님 계세요? 아니요. 제가 안 계세요. 어디에 가셨어요? 제가. 2014년 4월 안민석 의원의 입을 통해 알려진 최순실과 정유라. 당시 승마협회에서 일어난 파벌 싸움 정도로만 비춰져 그대로 묻히고 말았지만 돌이켜보면 현재 벌어지고 있는 국정농단의 중요한 축이었다는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습니다. 만약 그때 이 같은 비리의 시작이 언론을 통해 제대로 밝혀졌더라면 오늘과 같은 국가적 혼란은 미리 막을 수 있지 않았을까 하는 후회와 함께 언론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했던 점 깊이 반성합니다. 운동에 특별한 소질이 있는 학생을 위해 만들어진 체육특기자 전형이 부정 입학의 통로로 변질된 것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닙니다. 이번 게이트 실세 중에 한 명이자 정유라의 사촌 언니인 장시호 씨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지난 21일 구속된 장시호. 1998년 연세대에 입학한 그녀 역시 부정 입학 의혹이 제기됐다. 장시호의 국내 대회 성적 그걸로는 대한체육회에서 우선을 추천할 만한 그런 레벨이 안 된다는 거죠. 이른바 국내 대회는 입상하기가 아주 식은 죽 먹기인 거죠. 실제 연습하고 출전하기만 하면 참가상 수준으로 1, 2, 3일 주니까요. 그래서 그 과정을 전체적으로 비춰보면 아마도 당시 장시호가 98년 연세대학교 입학할 때는 뭔가 금품을 이렇게 수수하고 입학한 거 아니냐 그렇게 의심을 하게 되는 겁니다. 연세대에 들어가기에는 학교 성적은 터무니없었지만 승마대회 입상기록과 대한체육회의 추천서 덕분에 가능했다. 그 과정에서 대학과의 모종의 합의가 있었을 거라는 의혹이었다. 오서 뭐 이런 데서 그 사람이 무슨 교목과 있는지 언제 몰라도 그냥 퇴근하면서 만나도 되고 그랬는데 새벽에 겁니까? 그러니까 뭐 어떻게 해서 지금 심중 가는 거는 부정 입학을 하지 않았나. 이런 정말 우리 일반적인 입시생 또는 입시생을 둔 부모가 상상할 수도 없는 그런 방법을 동원한 거죠. 그러니까 정유라에 그렇게 부정 입학하겠다는 생각이 장시호로부터 이미 일종 선행학습을 한 거죠. 끊임없이 이어진 체육계 입시 비리는 갈수록 시밀해지고 교묘해졌다. 때마다 끊이지 않고 이어지는 체육계 비리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이 고질적인 병폐를 취재했습니다. 공정한 절차에 맞게 대학에 들어가려 했던 이들이 오히려 피해를 입고 있다. 대학에 가고 싶다 아마 프로에 가고 싶다가 아니라 처음에는 우리 여기까지 이미 훈련을 엄청 많이 했으니까 일단 제 실력에 모든 선수들이 그렇게 제 실력에 자부심이 있었고 잘할 거라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난 노력하면 되겠다 인정받겠다 싶어서 그런 심정을 하고 있었죠. 계속 노력하면서. 고3 시절 두 번의 전국대회에서 우승 5개의 개인상에 파격왕까지 거머쥐었다. 입시 원서를 넣은 대학 3곳에 합격했지만 그는 결국 어느 곳도 가지 못했다. 감독한테 전화가 왔는데 이 학교 우리 학교에다가 왜 원서를 넣었는지 모르겠다. 우리 학교에는 받고 싶지 않다. OX 감독이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다음에 처음에 최종 등록을 OX 때에 넣었어요. 그랬더니 마찬가지로 코치라는 사람이 자기가 감독을 대행해서 전화하는 사람이라고 하면서 우리 아들이 빠지면 한 아이가 붙을 수 있는 거고. 이게 제가 알기로는 이제... 뒤늦게 이유를 알았다. 해당 학교마다 체육특기생으로 입학이 내정된 선수들이 있었던 것이다. 우리가 원래 뽑으려는 선수가 아니다. 아니고 결국은 공짜로 가는 거잖아요. 우리는 뺀는 애들은 어떤 식으로든지 보상들이 있었을 것 같은데. 시청이 말한 뒷돈. 뒷돈과 인맥과 여러 가지가 있겠죠. 학교 측에서 선수를 미리 정한 뒤 대학 입학을 하는 일명 스카웃 제도는 현행법상 불법이다. 입시 비리의 온상이라는 이유다. 하지만 현실은 달랐다. 서류 접수 전 이미 각 대학별로 내정된 선수들이 존재한 것이다. 공정하게 입시를 준비하던 홍 선수가 오히려 방해꾼이 된 것이다. 그것 때문에 많이 힘들었어요. 방에서 한 이틀쯤 안 나오면서 밥도 안 먹고 그랬던 기억이 좀 있어요. 그게 좀 힘들었어요. 아무도 실력을 인정 안 해준다는 거. 실력은 다 없으면 대학 못 가 이렇게 말하는 게 어이가 없으면서도 그런 게 좀 마음이 안 좋았죠. 감독 친구라는 사람은 저희 집을 갔다 불 질러버리겠다고도 하고 길거리에서 만나면 찔러 죽이겠다고도 하고 네 아들이 그렇게 가서 야구를 할 수 있겠냐. 이런 식으로 별의별 얘기를 다 들었죠. 그런데 내정된 선수들 중 일부가 허위로 조작된 경기 실적을 제출한 사실이 드러났다. 입시 요강의 기준에 못 미치는 선수들이 합격한 것. 그래서 그 명단을 보고 쭉 보니까 경기 실적 내용이 최하위 주만리그 기록을 미달하는 거예요. 입시 요강이 있는데 어떻게 미달되는 애들이 합격을 할 수가 있나. 해당 대학의 야구 특기자 지원 요건은 전국대회에 참가한 선수가 지원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문제의 선수들은 대한야구협회가 발급한 전국대회 경기 실적 서류를 제출했다. 하지만 실제 대회에서는 해당 선수가 1이닝을 채 던지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대한야구협회가 전국대회 성적으로 정한 기준에 미치지 못해 지원 자격 미달이었다. 그런데 협회 측 인쇄가 허위 서류를 발급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사무국장이 그걸 갖다 발급을 해주라고 강권한 이유가 저는 그게 어떤 누구의 청탁을 받았는지는 모르겠지만 참으로 그거는 안 된다는 안 된 거로 규정 위반을 갖다가 강행을 했다고 보는 것밖에 없는 거죠. 보이성이 있었다. 저는 그렇게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전부 다 공범이에요. 협회 고등학교 감독 대학 감독 거기다 대학교 입시 관계자들 뭐 제가 보니까 그냥 다 한 편이에요. 초등학교 시절 취미로 축구를 시작했던 민우 씨. 그는 대학 입시를 앞두고 축구 선수로서의 꿈을 포기했다. 특기자 입학을 시켜주겠다며 돈을 요구한 브로커 때문에 낭패를 본 까닭이다. 수도권 서울 쪽에 이름 있는 대학들은 뭐 1억 지방대는 한 5천 4천에서 5천. 뭐 경기도권은 7, 8천 6, 7천 뭐 이런 식으로. 정말 상이 1% 1%에 1% 2% 애들 상이 그 애들 외에는 다 백식장 한 장 차이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인맥이나 금전적인 게 오가야만이 되지 않냐. 이런 게 알고들 있고 이렇게들 하고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거의 다 그렇긴 하죠. 수도권을 가면은. 거의 다 돈으로 얼마 주고 갔다 저희 친구들끼리는 걔 얼마 주고 어디 대학 갔다 이런 얘기 많이 하고. 무조건 돈만 하면 좋은 대학 간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죠. 축구는 이제 잘하는데 돈을 먼저 준 애들 때문에 못 간 애들이 많고 거기 대학이 이제 결정이 됐는데 다른 애가 돈을 더 많이 주고 와가지고 이제 걔가 떨어지는 경우도 있고. 해약 간판을 따기 위해 체육 측례 입학을 선택하는 경우도 덜어 있다고 했다. 그 길이 더 쉽고 빠르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입학하고 나면 운동을 그만두는 경우도 많다고 했다. 의미가. 많아요. 저희 팀에서도 되게 많았어요. 자기는 축구 선수 꿈이 아니라 대학만 가면 된다. 그래서 대학만 가면 그만둘 거다 하면 친구가 되게 많았어요. 그냥 축구를 하지 말라고 하고 싶어요. 나중에 다 겪게 될 현실이니까 열심히 해봤자 돈 많은 놈이 대학 간다고. 체육 특기자 입시는 운동선수를 뽑는 게 아니라 대학생을 뽑는 과정이에요. 학생을 뽑는 과정이란 말이죠. 학생을 뽑는 것은 말 그대로 입학의 가장 기본적인 원칙에 의해서 뽑으면 되는 겁니다. 복잡한 거 없고 입학의 원칙은 말 그대로 공정하고 투명하게 뽑으면 돼요. 운동 능력 플러스 객관화할 수 있는 지표들. 특히 더 된다고 하면 공개 테스트라든지 좀 더 강화된 경기 실적 증량이라든지 이런 걸로 통해가지고 누가 봐도 투명하고 객관적인 전용 자료를 통해서 체육 특기생을 입학시킬 수 있는 그러한 전용 절차가 확립되어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경료라의 입시 비리가 가능했던 것은 공정해야 할 체육 특기생 입학 제도에 초점이 있었기 때문이다. 노력한 사람에게 당연히 와야 될 그런 성과들이 노력하지 않은 사람에게 그런 부정과 비리로 돌아갔다는 것에 대해서 가장 안타깝고요. 공평해야죠. 공평해야 돼. 그런 일이 생기기 위해서 학생들이 좀 실망하고 자포자기할까 봐 그렇게 느끼니까 그런 일들이 없었으면 좋겠어요. 누구나 노력하면 공평한 기회가 주어진다. 이 평범한 진리와 원칙을 무너뜨린 이들에게 대한민국의 아직 정의는 살아있는가 수많은 촉구로 그것을 묶고 있다. 박근혜 정부가 들어서면서 가장 많이 들었던 이야기 중의 하나가 비정상의 정상화였습니다. 기본이 바로선 대한민국. 상식과 원칙이 살아있는 국정을 하겠다는 의지였지만 결국 그 반대의 길을 걷고 말았습니다. 오히려 비정상이 된 나라를 다시 정상화로 바꿔가고 있는 것은 국민들의 힘입니다. 박근혜 최순실 게이트에 대한 국정조사가 내일부터 시작됩니다. 주요 인물들이 국민 앞에 나와 모든 것을 밝힐 때가 온 것입니다. 여전히 박근혜 대통령은 자신의 혐의를 인정하지 않는 상황입니다. 광화문 광장을 가득 채웠던 수백만의 민심을 읽지 못하는 것은 여전했습니다. 대통령으로서 책임을 다하는 것은 스스로 진실을 모두 밝히고 진심을 다해 사죄하고 물러나는 것입니다. 늦은 시간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유지수첩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유지수첩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설 dubbed 자막이 하나 남의 골이라는 역사단으로 실 수 365일 lobbies맨 서 vedere 정말 잘 되요. 아